서론격으로 각 신문사의 메인 뉴스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각 논을 다루기 전에 여러분들이 신문을 읽지 않으시더라도 대략 전체를 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이게 조선일보의 탑뉴스가 미국에도 알리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본토 기습 공격 3일 전에 지휘관들에게 작전을 통보하다. 우크라이나 군이 철저히 작전 보완을 유지했고 우크라이나 군 장성들은 백성 병사들의 충성심을 믿고 휴대폰을 수거하지 않았고 올해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빼앗긴 땅만큼 러시아 영토를 점령하게 됐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메인 뉴스로 나와 있네요. 참 러시아도 그거 하지만 우크라이나 도 참 대단합니다. 자기 땅을 지키려고 하는 또 자신들의 독립과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신 분들 우리나라에 많았죠. 특히 유튜브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펼쳤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은데 러시아를 두둔하는 그런 입장인데 저는 어떤 이유에든 불문하고 독립국가의 영토를 그냥 침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역사관의 차이인 거죠. 세계관의 차이. 요즘에는 다 백가쟁맹식 사이니까 지금도 아마 러시아를 두둔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또 주장하는 유튜브 주장을 찬성하는 분들은 할 수가 없고 제가 갖고 있는 아주 분명한 역사관은 인류 역사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의 확장 역사이기 때문에 그걸 역주행하는 모든 종류의 조치는 반문명적이고 반역사적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입장에 서게 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이제 일각에서는 곧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미국에서 끝나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정을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서 본토를 공격했다. 먼저 러시아 사람들도 좀 당해봐야 되는 거죠. 다른 나라 땅을 이렇게 유린해 가지고 초토화시키는데 아마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 이렇게 본토가 공격을 당한 모양입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의 기념관이 이제 서울 용산공원에 들어서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이 4위를 표명했는데 보인 지위를 받던 부패방지국장 50대 초반인데 그렇게 죽을 세상에는 없는데 죽는 사람만 억울한데 그런 사건이 나서 그것에 대한 도의정 책임을 지고 본인이 물러나겠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조선일보의 톱뉴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아일보를 보게 되면 동아일보의 오늘 톱뉴스는 참 카드론 이자가 비싸죠. 차담보대출에 예금도 담보로 불황행 대출에 내몰린 서민들 이게 뭐 카드론이 40조 원이네요. 카드 회사들은 뭐 좋은 수익원이겠지만 이만큼 어렵다는 건데 아주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는 이런 기사가 났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 김용현 장관이 계속해서 이제 안보이라인으로 갔다가 또 국방장관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마 대통령께서 굉장히 신임을 하는 그런 분인 모양이죠. 뭐 이 내용들이 네 번째 안보실장 세 번째 국방장관 아리성한 돌려막기 인사 뭐 그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거니까 그거는 언론들이 아우승을 치더라도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그 다음에 전번에 이제 하마스의 고위직이 이란 대통령에 그런 축하차 참여했다가 이제 암살을 당했는데 그 결과로 이제 보면은 이란이 금주 내에 이스라엘을 보복 공격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기 때문에 유가라든지 또 이런 주식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이런 내용이 이제 일면 톱 기사고 동아일보의 또 하단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교수님들이 살기가 참 어려운 모양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6년째 이렇게 등록금을 동결한 등록금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0%네요 그러니까 뭐 대학이 사업비라든지 연구비를 늘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다뤘고 또 윤 대통령이 건국절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서민들이 살기가 힘든데 또 이종찬 광복회장은 김형석이 사퇴하면은 이번 광복절 행사에 참여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감님이 올해 이종찬 씨가 88세인데 참 대한민국에서 어른다운 어른이 참 없다 뭐 지금 조금만 더 살면은 북망산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나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는 걸 보게 되면은 어제도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종찬 광복회장은 특히 윤 대통령의 아주 중마 교우에 해당하는 이철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그런 친구지 않습니까 절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제가 볼 때는 어른답게 행동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종찬 회장이 주장하는 건국절이 1948년도 8월이 아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 이다 그러니까 뭐 이런 데 한 번 쉬게 되면은 사람이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이 88세가 돼도 대한민국 이름들 건국이 1919년이 됐다 이렇게 주장할 정도니까 이렇게 머릿속에 얼마 전에 애리조나 주립대학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머릿속에 있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이 한 번 정해지고 나면은 끝까지 뭐죠 본인이 생각하는 식으로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동아일보에서는 윤석열이 수산 원세훈 안종법 복권 전공직자 정치인 55명 특사 아무튼 이런 인사를 보게 되면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조금 미안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나 또 문고리 3인방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최순실 씨는 그만큼 감옥에 집어넣어 놨으면은 이제 내보내도 되는 거다 나이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뭐 끝까지 그냥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게 정의라는 것이 강자의 이익인 거죠 윤 대통령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보면은 뭐 입으로 자유정의 공정상식을 외치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정의라는 것은 강자가 정의하는 것이 정인 거죠 강자의 이익이 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오늘 보시고 이 한국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을 보면 지금 이제 카카오페이가 중국의 알리페이에 4천만 명의 고객정보를 제공한 것이 금 김가은의 포착이 됐는데 물론 이제 카카오페이는 변호를 하죠 정상적으로 카카오페이가 국제적인 네트워크였기 때문에 알리페이를 통해서 이런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연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행위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이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두고 봐야 되죠 이제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다행스러운 이야기는 여기 조그만하게 나왔습니다 미국의 7월달 생산자물가 ppi라고 하죠 소비자물가 cpi라고 대비되는 건데 생산자물가가 예상보다 완화가 돼서 시작은 반색을 풀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기대치를 훨씬 더 하해하는 그런 생산자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그동안 정권시장을 억눌렀던 그런 주가 하드랜딩 그런 경기가 아주 강하게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이 가시게 된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란이 24시간 내 보복 공습을 하겠다 이렇게 미리 사전에 예고를 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쪽에서도 면을 세우기 위해서 공격할 테니까 준비하는 쪽에서도 알아서 대비를 잘해라 이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매일경제신문을 보시게 되면 오늘 여기에 다미아노님께서 잘 지적하셨네요 최서원씨 혼자 남았는데 너무 불쌍합니다 국정농단으로 몰려서 억울한 옥살이라는 것 같습니다 10년씩이나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제 윤석열의 정이니까 이번에 웬만하면 풀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악착같이 다 풀려났지 않습니까 아마 최순실씨가 올해 70대 60대 말 정도가 됐을 겁니다 딸이 굉장히 이렇게 우리 엄마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냐 김경수 복권의 정유라 울분을 터뜨리다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그냥 자기 문제가 아니까 그냥 넘어가듯지만 그냥 정의는 강자의 이익인 겁니다 지금부터 기원전 4세기 5세기 무렵에 고대 그리스의 아데네스에 나왔던 소피스트의 정의론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윤석열에게 정의라는 것은 강자의 이익인 겁니다 원래 정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께 도움이 되면 정의인 겁니다 내 안께 도움이 되지 않으면 부정인 거죠 웬만하면 풀어줄 건데 이렇게 끝까지 이러면 사람을 옥죄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그 다음 방송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안세영 씨가 이제 이번 달 8일 국제에 대한 모두 불참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진단 키트하고 치료제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처방이 지난달에 배가 33배나 늘어났다 윤 대통령은 정치권을 흔드는 김경수 복권 이런 걸 아마 노력했죠 본인한테 정치적인 유불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퇴임 이후에 안전을 확보하는데 퇴임 이후에 국힘당이 도와줄 일은 만무하니까 안전을 확보하는데 이게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아마 판단 안 했겠습니까 판단했으니까 본인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거를 좀 근원적으로 따지게 되면 윤 대통령의 정의는 본인의 이익인 게 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뉴스가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을 여러분 한번 보시게 되면 아주 이제 지금 AI 기술이 워낙 발전해가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이런 톱 기술은 구글의 대규모 언어모델인 제미나이 라이브가 만들어내는 AI 음성이 거의 사람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이 개발을 총괄하는 그런 책임자도 나도 거의 제미나이 라이브가 만들어내는 그런 음성이 그게 챗봇 로봇이 만들어내는 것이라 그것을 잊어버릴 정도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왼쪽 상단에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 이후에 미국의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밑에는 이게 계속 가겠느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스타벅스가 요즘에 주가도 빠지고 매출도 감소해가 굉장히 고전하는데 전격적으로 스타벅스 이사회가 CEO를 교체를 해버렸습니다 채술은 세 부대에 그래 치폴레 여러분들 그런 아주 거대한 그런 치폴레 여러분들 그런 레스토랑이죠 치폴레의 CEO를 전격적으로 영입했고 트럼프가 다시 패배자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미국의 주류 언론들 특히 뉴욕타임스나 와싱턴포스나 CNN 월스트리트저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신문들은 정말 트럼프 후보를 싫어합니다 싫어하니까 미국에서도 먹물을 좀 많이 먹은 공부 가방끈이 긴 사람이면 긴 사람일수록 이렇게 트럼프를 많이 싫어하죠 그래서 이런 기사를 그렇게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 위에 상단에는 수단이 지금 내전이 일어나 가지고 장군 두 명이 서로 수단을 차지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 기사를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트럼프와 해리스에 대한 미국의 대기업들의 CEO들이 상당히 이제 누구를 지지해야 되느냐 이렇게 재고 있다 이렇게 트럼프에 대한 썩 그렇게 호의를 갖고 있지 않는 CEO도 많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해리스 후보에는 글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해리스 후보가 갖고 있는 세계관은 상당히 진보적인 색재가 강하죠 아마 미국의 역대 대통령 후보 가운데 가장 진보색재 좌파적 색재가 굉장히 강한 그런 지금 후보가 나온 거죠 미국 사람들 중에 생각이 좀 깊은 사람들은 좀 걱정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여러분들 월스트리저널의 톱뉴스가 이제 미국에도 금융권의 인턴이나 젊은 그런 직원들이 과도한 노동에 많이 시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로사도 가끔 발생해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어제 톱뉴스가 우리나라처럼 주에 이런 백몇 시간씩 일을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과로사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다룬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가끔 여러분들 아침에 시작할 때 이렇게 전체 한 오버뷰를 한번 하고 들어가게 되면 신문을 읽지 않는 분들도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our our our